진정! 자 여러분 커플이 모두 결정되었고요 현재 좀비 연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 좀비는 4명입니다 뭐야? 아 좀비가 원래 2명인데 커플이 됐군요 킹민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? 그치? 사람이랑 자 현재 준비는 4명이고요 그럼 팀북 한복구의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박 자 이리로 오시죠 뭐야 이거 여기 있는 스와야 야 들어가야 하나 둘 다 아니 소민이 커플 목걸이 줬다고 설현이 커플 잘못했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빌린 거야 잠시 얘 보니까 금은보아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금은보아 야 너 그거 잃어버리면 직 빼야 된다 멋있다 어우 소민이 굉장히 안올린다 쟤 진짜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야 야 방송중이야 왜?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른다 어른다 습불이 이른 스타일이네 아 요거 아니 자 모티 준비와 백신에 대한 힌트와 커플 교체권이 걸린 첫 번째 미션 우주매력 우주매력 뿜뿜 에브리데이 심쿵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섞었네 뿜뿜 심쿵회 종목은 게스트 사전 인터뷰를 감독님 잠깐만요 저기 저소민씨 아 죄송한데 아 진짜 두 분이 잠깐 대화 나누시는데 이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하고는 또 했어요 제목퀴즈 알아요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될 거에요 아 이걸 너무 많이 하시는 거에요 아 아니에요 저러다 저러다 빠지는 거야 서로 자 각 라운드 1위 팀이 승점을 획득하며 가장 많은 점수를 누적한 커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대결은 형대모사 스피드 퀴즈입니다 성대모사 성대모사 승점 10점에 걸려 있고요 제한시간 60초 동안 커플이 번갈아가며 성대모사만으로 인물과 사물 스피드 퀴즈를 진행 10문제 중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입니다 이거는 소민이가 1등이지 전소민 씨 또 성대모사 머신이잖아요 아휴 귀신 저거 다 나오지 민호 씨 좀 성대모사 잘해 민호 진짜 잘해요 민호 진짜 잘해요 저희 그룹에서 담당이에요 최강포크 최강포크 나 기대만발인데 오늘 맨 먼저 어떤 팀 먼저 할까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비다 왜 먼저 하는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면 사람 낼려고 왜 갑자기 먼저 하시겠다 그랬죠 한번 나중에 할게요 한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아니 갑자기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다 그러잖아 아니 뭐 먼저 네? 자 그러면 맨 먼저 자 우리 이광수 우리 혜정 씨 네! 벌써 두꺼풀이 좋은 거야 자 준비 시 자 시 시작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서로 맞추래 준비 시작 왜 그거 안 맞아 오셨을까? 야 왜 그래? 깜짝이야. 뭐야? 왜 안 맞아 오셨을까? 야 왜 그래? 깜짝이야. 야 이거는. 이거 정확하다. 정말 정확하다 이거는. 이거 있잖아요. 안영미.